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나카트 카드 나카드좀함님 계정 시청자분 이분이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해달래요 근데 중요한게 아이템을 지금 봤는데 로디 퍼스트 기간제 버스트 의자인데 버스턴 버래기급 렌티스 4강 파츠 없고 셰퍼 파츠 없고 홍룡 파츠 없고 3강 골든파라공 마저도 4강에 파츠 없고 와 진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계정이다 이거는 내가 오늘 이분꺼 심폐소생술 꼭 성공하겠습니다 5강에다가 에 한번 와 야 로디 퍼스트 많네 충분히 이거 심폐소생술 가능한 계정이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거 신상카트 일단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까봅시다 자 멘티스는 있으시니까 레드세퍼는 있잖아 이 부분 근데 2개 1개 아 근데 야 레오 신상카트도 이제 좋은게 안나와 맞지 자 이제 로디 퍼스트한테만 온힘을 다해서 까야되네요 가보겠습니다 형님 저만 믿으십시오 코톤 무제가 갖고있다고 코톤엑스를 왜? 아 아침부터 이거 모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루에 100개 모을 수 있어요 야 하루 24시간 말고 아침부터 밤까지만 모아도 100개 모아 골든스톤 블레인드 꿀 나왔구요 캐럴 나왔구요 미션같은것도 하면 말받아요 플라잉 미사에 골드 무제한 축하드립니다 나이다이! 가방이 으깨 이 동봉주팬 문제나왔구요 자 기계강아지 크 아 우스 아 아니 이거 좋더라죠 맞죠 제 말대로 이게 진짜 심폐소생술 진짜 확실한 계절 어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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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파라곤 문제까지 이야아 파라곤의 골스불이 2대에 지르고 자 일단 파라곤이.. 아 근데 파라곤 기간지가 올려있었는데 무장이 딱 떴어요 또 그러면 또 형들 택하니까 아 근데 이 형님 파츠가 없는데 파츠가 차키가 안 돼 아 차키가 안 돼지마 차키가 안 돼 차키가 안 돼지마 아아 심폐소생술 안 되나 아아아아 드디어 됐습니다 아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다 진짜로 일단 멘티스 5강 됐고 그럼 이제 합성을 해갖고 아 근데 합성도 2대씩 해야됐네 합성도 2대씩 해야됐네 이렇게 하차들은 파츠 얻기 위해서 하차 좀 돌릴게요 합성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정산해봅시다 일단 보강 만들어갔으니까 지우 보석이 단체수 일단 지우 보석은 7개밖에 없으니까 실버 2개 받으려면 5번 돼야되고 지우는 딱 스묵이 됐어 골플 4개짜리 받을 수 있거든 아 근데 형님 좀만 좀만 합성 더 돌리면 안 될까요? 합성 좀만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차가 많이 부족하네 그렇다면 이게 또 있지 우윽 응 우윽 와 요기서 또 무대한 사람 아니거든 여기서 또 무대한 사람 아니거든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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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잎인 사람 안 좋다 플라즈마 피스티 여올 자 다시 합성을 해 보자고 우리 자 그리고 유보석 지금 딱 이거 돼 실버플랜트 2개 받고 30개 넘었거든 골플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일단 실플은 대기하자 실플 대기하고 자 받아볼게요 이거 테이거하고를 만들어야 돼 아 실버플이 2개밖에 한 번에 딱 X가 떠주면 대박이네 한 번에 X가 딱 떠주면 레전드 자 골플 갈게요 하필 뜨는게 또 에어플레셔가 뜨냐 글래키면 괜찮아 그래 아 에어플레션 뜨지마라 그렇지 로제타 자 이제 바퀴 자 그럼 이제 핸들만 뽑으면 돼 맞지 아니 카보 써도 되지 이분은 또 이분 카보 써도 되지 드리프트 개충을 잘 차니까 처음 분이시잖아 그니까 15, 10, 10 하고 카보도 많이 써 그리고 15, 10, 10 한 다음에 불타 로 로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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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게 대박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실버 10개짜리 딱 받아주고 4개 안에 핸들이 떠야돼 제발 아 샤프라이너 괜찮아 아 시작 아 게임 브레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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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고 이 정도면 심폐수술 성공 아니냐 형들 인정? 우리 수정바쿠스 형님이 수정바루스 형님이 뭘 해야될지 고민된다면서 못했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슈퍼카가 나름 생겼습니다 파츠까지 바뀌고 시승하면 해드릴까? 얼마나 좋은 슈퍼카인지 시승해드릴게요 슈퍼카인 야 선진군 존나많이 알아보네 선진군 존나많이 알아보네 선진군 존나많이 알아보았어 야 선진군 2명이 다 됐네 진짜 자차 좋아졌죠 지금 형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선진군 존나많이에서 축하드립니다 형님 보셨어요? 슈퍼캄비다 이제 끝났습니다 형님 보셨어요? 바로 1등겠죠? 형님 멘티스 이제 타고 날아다니십시오 형님 멘티스 좋죠? 선진구 패셜은 수춤받긴 한데 게이지가 엄청 많아요 타고끼니까 착살나네 형님한테 딱 맞춘 명이 비친거 같아요 게이지가 다 하고 있어요 처음 본 달한테는 엑스엔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갑자기 엑스에 있는 게 나을거에요 엑스엔진이 너무 좋았어 팀이 부생겼어 승진구패이 지금 좋아졌어 승진구패이 너무 좋아졌어 승진구패이 정말 좋아졌어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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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 2t 1t 2t 1t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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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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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 4t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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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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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6t 6t 5t 6t 9 10 6t 6t 6t